반갑습니다. 화학 강사 정우정입니다. 고2를 위해서 캐스트 준비를 했고요. 우리 고2, 내신 대비를 위해서 1년 동안 화학을 어떻게 공부해 나갈지 캐스트 준비했습니다. 같이 볼게요. 1년 커리큘럼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선생님 저희는 1년이 아니라 한 학기 동안 화학원 전 범위를 나갑니다 라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6월달까지 준비한 모든 강좌를 완강을 시켜 드릴 거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1월 4일날 고2, 내신 대비를 위한 오늘의 화학 내신 완성 개념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1월 4일날 개강이 되고요. 2월달에 완강이 된다라는 거. 이 부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뒤에서 드릴 거고요. 원래 선생님이 고2를 위한 내신 대비 강좌에서 개념편, 문제편, 교재 두 권을 랩핑을 해서 제공을 해드렸었는데요. 올해는 따로 준비를 했습니다. 교재를 분건을 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3월달에 개강이 되는 고2를 위한 오늘의 화학 문제편입니다. 문제만 수록이 되어 있고요. 이때 1, 2월달에 개념을 선생님과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모든 걸 다 기억을 할 수는 없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복습의 의미로 개념 강좌만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이 교재를 이용해서 문제를 스스로 풀어주신 다음에 첫 번째, 전문항 해설 강의를 들어주시는 게 중요하세요. 그래야 아 이거 이거 이거를 묻고 있구나라는 분석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직접 손을 대서 문제를 풀어내야 되는 정량적인 계산을 요구하는 문제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아 내가 일관되게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구나. 선생님과 같은 결대로 내가 문제를 풀어내고 있구나라는 것도 점검을 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막히는 문제를 만났을 때 답안지를 바로 본다거나 해설을 먼저 듣지 마시고요. 조금 더 한 문제 한 문제 깊이 있게 고민하는 습관도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가 기존의 커리였다면 한 가지 커리를 더 추가를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셔도 좋을 것 같으세요. 시험 대비 직전 대비 강좌를 추가를 했습니다. 1, 2, 3, 4단원 단원별로 제공을 할 거고요. 따로 교재가 없이 PDF 파일로 제공할 거기 때문에 누구나 좀 자유롭게 다운을 받으셔서 도움 많이 받아가시라고 준비를 했습니다. 문제만 실려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좀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통된 문항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 배치 느낌이 완전히 다를 겁니다. 시험 대비 형식에 맞춰서 제공을 할 거기 때문에 느낌이 많이 다를 거다. 그리고 문제가 100% 일치하지 않다라는 것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2월 달 동안에 우리가 개념편을 어떻게 공부를 하게 되냐면 1월 3일 날 현장에서 고2 내신 대비를 위한 강좌가 개강이 되거든요. 대치로 셀에서 1월 3일 날 개강이 되는데 그 현장 버전이 그대로 업로드가 될 겁니다. 1, 2단원은 그래서 현장 버전이 될 거고요. 3, 4단원은 스튜디오 버전으로 제공이 될 겁니다. 이미 선생님이 3단원이 지금 촬영이 완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12월 말에 먼저 오픈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단원별로 사실 화학은 공부하는 데 별 상관이 없기 때문에 3단원을 오픈된 강좌, 3단원부터 먼저 공부를 하고 있겠다라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1월 3일이 현장 버전으로 개강이 될 건데 1월 4일부터 업로드가 되겠죠. 그래서 1월 4일부터 1단원부터 순차적으로 공부를 해나가겠다. 본인이 알아서 계획을 좀 잡아주셔서 3단원부터 그리고 1, 2, 4단원으로 가겠다. 아니면 1월 4일부터 1단원부터 시작을 하겠다. 본인 형태에 맞게끔 계획을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념 편이라고 해서 절대 거탈기식의 개념만 다루지는 않습니다. 모든 개념 다 설명 드릴 거고요. 그 개념을 이해하고 암기하는 데 필요한 문제와 준킬러 문제, 그리고 킬러 문항까지 어떻게 문제를 풀어내야 하는 것까지 모두 다 담겨져 있는 강좌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요. 1, 2단원은 현장 버전입니다. 책을 책상 위에 놓고요. 인강을 틀어주시고요. 개념 설명을 하겠죠. 들어주세요. 1번, 2번 문제 푸세요. 5분 기다리겠습니다. 라는 그 시간까지 모두 다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높은 모든 학생들이 1단원을 가장 많이 힘들어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받아갈 수 있을 거다라는 거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3단원을 먼저 공부를 하든 1월 4일날 개강되는 1단원을 먼저 공부를 하든 반드시 그 전에 입문 특강 이미 완강이 되어서 업로드가 되어 있거든요. 볼륨이 절대 크지 않습니다. 입문 특강 완강해서 먼저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뭐를 공부하면서 선생님 화학 정말 어렵네요 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물질의 양, 스텝밟기 특강 3시간이면 충분해라는 것도 마찬가지 완강이 돼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시면서 화학에 대한 자신감을 찾아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2 내신 대비를 위한 오늘의 화학은요. 수능에 초석이 되는 강좌다라고 선생님이 자신감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철저한 내신 대비를 통해서 내가 고3이 되었을 때 수능을 준비하는 입장이 되었을 때 조금 더 편하게 화학을 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화학만큼은 자신감 있는 감옥으로 내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1월 4일 많은 분들 오늘의 화학 내신 완성 개념편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